대선 caller 태형 태형 좀 꺼줘요 저 태형나도 못 막아 한 시간만 서 있을까 저기 왜? 왔다! 야 오프 액기.. 아 타이밍 기가 막혔다 딱 확대하고 있는 애는 존나 없네 아 아 왔다 커피 마실 사람? 저요 나요 커피 드실 분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개 진짜 형은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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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맨이다 아 아이스 저요 와 아이스까지 돼? 너는? 따뜻하게 나도 따뜻하게. 저거? 이거 누나꺼. 커피 커피. 이거 누나꺼.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더 마실까? 오늘의 셰프가 만들었죠? 오늘의 셰프가 만들었죠? 네. 정말? 네. 이거 스피내치. 이거 너무 맛있어. 스프링.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장 좋아하는 식사는? 네. 떡갈비. 떡갈비. 어떤 떡갈비는? 어떤 떡갈비가 있는지? 아, 체스틴. 아, 체스틴. 아, 그니까. 다 맛있어? 네.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 땡큐 어 조심해 근데 아카 무릎 아파 형 이게 서빙이 장난 아니지? 우리 이제 끝났지 응 이제 디저트 나가고 우리 밥 먹으면 돼 여기 자주 오시나봐요? 막걸리 좀 가요 스마일 나도 웃게 줘 되게 잘 그린다 스마일 딴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딴 거 뭐 어떤 거? 우측에 더 많이 봐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올 해보자 해보자 왜 이래? 왜 이래? 힘들어 청기름을 좀 발라 음 잘 안 묻더라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되게 많이 갈려가지고 잘 붙을 것 같아 몇 번 정도 쳤어 하나에 한 50번씩? 많이 쳤구나 그리고 엄청 세게 써 와 확실히 많이 다 안 해준다 그치? 응 뭔가 쫀득쫀득하지? 응 이 정도만 해도 좋아지 응 쫀득쫀득해 얘들아 예? 화이팅 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고기 맛있다 고기 그냥 내 일 줄게 너 해. 네? 이 집 널 줄게. 누가 알아? 아 근데 제가 경영을 못해서... 서울 가지 마. 저는 그냥 기림냄새나 나는 게 좋습니다.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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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5. 25.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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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were a girl...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케이. Alright. You guys have fu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eah. Okay. Chao. You take it like that? 네. C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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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겠다. 왜요? 그냥 친구들끼리 놀러 와가지고 좋은 날 보내도. 열고 배워. 조금리 놀러 와. 와. 멍란젓? viwa. 멍란젓? 많이 줬어. 갖고 가 올게요. 멍란젓 멍란젓 멍란젓. 밥 위에 엉덩이도 먹어. 근데 이거 잘했다 진짜. 밥 더 먹을까? 이 야야. 밥을 더 먹더니. 밥 안 먹어? 잘 많이 안 먹어. 이렇게 조금씩 먹어요. 처음 봤어요. 잘 먹네 우식이. 원래 우식이가 못 먹는 애가 아닌데. 우식이 불면증도 고치고. 나 왜 불면증 있어? 잘 자고 있으면. 여기서 고쳤어요 지금. 잠 너무 많이 됐는데. 진짜? 조용히 자잖아 너. 내가 처음 봤어. 이번에 처음 본 게 참 많아. 8년 만에? 8년 만에 처음 봤어. 네. 저 25, 23 때. 진짜. 닥치고 패밀리라고. KBS가 시트콘을 막 안 하다가. 한 번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시도했는데 안 됐구나. 고객님 얘가 나왔구나. 아... 아... 음... 우리 지금 때 많이 같이 했다라고. 작품? 또 멋있어. 썸마이웨이라는 드라마도. 아니 너 나온 거야. 무식이 나왔어. 아 무식이 나왔어? 드는데 성에 안 쳐서 그냥 보험 들어놓은 사람들끼리 나는 핑계잖아요. 기생충도 이제 무식의 언어로 나왔어. 그런 거 다. 뭐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뭐 없지? 서져. 다행힛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같이 왔네 쭈꾸만 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대 응, 해외여행도 하면 친해지지 굿모닝 굿모닝 안 보인다, 오식아 어? 이거 어디 있지? 나도 지금 눈이 부어서 안 보여 너 왜 이렇게 부었어, 오늘? 너 왜 이렇게 부었어? 너 왜 이렇게 부어서 안 보여? 누가 때린 거야 이걸로 해서 잔 거 같아, 이걸로 만두를 두 개를 짜야 되는구나 여기다 짜도 되겠구만 나 필요하면 불러와 뭐 할 거야? 나 저기 있을게 너 형아 도와줘야지 우식아 네 커피 터줘 네 나 아아 누나 아이스? 얼죽하지 눈이 안 떠지네 형 진짜 부었나봐 형 진짜 부었나봐 난 원래 감프기래요 형 아이스커피 한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어때? 좀 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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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연해? 연해 인마 형님 저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왜? 그 앞 앞접시? 아니다, 그거 앞반찬? 밑반찬? 밑반찬? 그거 퍼야 돼요 그거 퍼야 돼요 앞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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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반찬은 뭐야? 몰라 쟤 지금 영어 쓰다가 한국마음에 계속 헷갈리는데 누나 오늘은 지단이 완전 큐브네? 어 누나, 꽃 고명 가능? 네 꽃 고명은 어떻게 생겼어? 그냥 대출해다가 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꽃 혹시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잠깐 잠깐 여기부터 하자 형, 저기 치읍시다 난 허리가 너무 아파 이게 형, 나한테 이거 하나 없네 조심해 네 이거 여기 놔둬줘 이거 여기 놔둬줘 코가 간지러웠어 야, 우시아 너 허리 내가 뺄게 이 친구들아 그냥 싹싹 삐었네 진짜 다 삐었어 야, 남은 게 없어 뭐 주스, 커피 선거지하기 편하지 싹 삐었네 야, 그래도 마늘 좀 이런 것도 잘 먹는다 육시 환경 생각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남기네 선생님 저 동백 좀 빨리 갔다 올게요 응 갑자기 왜 그래 은밀하게 얘기해? 나, 나 쟤랑 사귀니? 깜짝이야 동백 가는 거에 굉장히 신경 쓰이나봐 놀러 간다 그럴까 봐 농땡이 까지 말고 빨리 와라 형 형 사랑해요 오늘 잘 끓여놉시대 오늘 잘 끓여놉시대 아, 맛 좋아 아, 맛 좋아 아, 꽃자국? 누나, 근데 이거 누나가 잘 꽃자국 이렇게 내가 하나 보여줄게 끝에다가 끝에다가 완전 끝에다가 이렇게 얘네를 맞춰줘 오늘 몇 개 끝났거든 고기 6개 새송이 5개 누나, 왜 이렇게 잘 맞춰? 오, 잘한다 오늘 진짜 잘 맞춘다 서진이는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저 마음이 삐뚤한가봐요 유비아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자라냐? 칼 어딨지? 잘 익었나? 만지니까 터져, 지금 봉숭아 순정이야 그냥 장조림같이 됐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무 잘 익은 것 같은데 얇게 얇게 너무 맛있는데? 쭉 펼쳐야죠 아, 내가 이거 왜 쓰지? 마늘 맛 심한데 이거 괜찮을까? 아니면 꿀을 더 넣어, 지금 꿀? 형, 팍팍 넣어주세요 달아도 되니까 레몬을 맨날 짜고 있네 훨씬 낫다 응, 훨씬 낫다 단호박이 잘 안되더라고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뭐 다시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냈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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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이게 뭐야 이거 안 담배 아니, 그런 그렸을까 하나 둘 다 다닐, 다닐